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보대사 서수민, 박진수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종합사년제사립대학으로 미래 100년을 개척하는 제2의 창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 역량으로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곳곳을 저희와 함께 불러보실까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이 펼쳐지는 이곳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회 진입로를 통과하면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자 거리와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조 외벽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유리내벽의 세련미를 함께 갖춘 서관경상관에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강의실과 연구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준비하는 직원점과 스터디 공간 등이 있습니다. 농심국제관에는 멀티미디어 강의실, 국제회의실, 계단식 대강의실 등을 갖추어 캠퍼스의 국제화 역량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양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용률을 자랑하고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기숙사인 호연학사는 고려대학교의 정신인 자유, 정의, 진리와 미래라는 단어를 각 관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자유관, 정의관, 진리관, 미래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카이카페와 요가실 등 사생들의 여가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면의 시계탑이 특징인 세종학술정보원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열람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50만 권의 도서자료와 다량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유하여 효과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연구, 기술개발, 학습 및 교양활동이 적극 지원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관에는 공공정책대학 강의실과 관련 연구소가 위치하여 본교의 정책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문화융합관에서는 우리나라 고고역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연구실험동은 동물실험실, 세포실험실 등의 최첨단 실험시설을 갖춘 건물로 신약개발 및 첨단 약학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ICT융합관에는 일반 대학 최초로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과학과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따른 가속기 실험동, 클린룸, 계측장비실 등의 연구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대학 교수연구실과 AR, VR실, 일광학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1관은 신소재화학,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대학 소속의 연구실과 실험실, 과학기술 2관은 IoT, AI,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연구실과 기초 및 첨단과학 분야 실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정책 관련 사업 수준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어떠셨나요? 창의교육실용연구대학,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